네 안녕하세요 초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노션 버튼을 한번 활용을 전반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인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요 저희가 매일매일 운동했음이라고 하면 새로운 페이지가 위쪽에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했음, 달성, 독서했음이라고 하면 달성이 되면서 완료 상태로 바뀌는 것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이런 기능들을 나중에 추가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우선 했어요 그 다음 후에는 소감 기록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기를 하듯이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만들었는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해야겠죠 그러면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한 것처럼 목표 달성 여부 두 번째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감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요쪽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 요것을 이제 사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생성 일시 저희가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생성 일시 이렇게 추가를 하고 요거는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속성을 편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운동 첫 번째가 이제 운동 영어 여부 이렇게 영어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죠 영어 공부 그 다음에 옵션을 추가해서 달성 그 다음에 미달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서 목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를 해 주시면 되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하고는 조금 이름을 좀 달리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감 기록이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만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지울 수도 없고 어차피 속성도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냥 남겨놨죠 하지만 우리가 일기를 쓰듯이 매일매일 남겨시는 것도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 달성 여부에 따라서 완료 상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완료 상태 같은 경우는 수식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수식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성 여부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이 수식에다가 이제 어떤 거를 넣었냐면은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넣었거든요 이외같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노션 강의를 할 때 이런 달성률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들을 변화시키는 것 진행률을 하는 것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노션에서도 이미 그런 상태의 정보들을 나타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운동 목표가 달성이고 그 다음에 영어 목표도 달성이고 독서 목표도 달성이면은 그냥 100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여기도 이제 이름이 좀 달라졌죠 자 그래서 요것을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식을 네 수식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편집을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 여부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운동 여부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여기가 영어 공부 순서가 좀 달리게 됐네요 그렇죠 여고 공부가 제일 앞으로 아무튼 여러분들 이 의미 아시겠죠 자 여기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대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성공이 되면은 막대가 이제 꽉 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막대가 움직이지 않는 거고 요것만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달성 여부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뼈대는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버튼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해서 얘를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버튼을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죠 처음에는 영어 공부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페이지가 하나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렇죠 생성 일자 기준으로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것을 편집을 하게 되는데 우선은 페이지 하나 만들고 얘부터 먼저 편집이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얘가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페이지가 기존 거를 편집만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겠죠 자 그랬더니 처음을 이제 버튼을 여러분들이 뭘로 할 것이냐 선택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추가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목표 달성 두 번째죠 이 아래 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를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요 그 다음 이제 소강 기록이 아니고 영어 공부가 이제 달성을 했냐 안 했냐 달성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 했음이라고 이렇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료를 하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 날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요것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가를 하시면 생성일자가 나오고 얘만 채워졌잖아요 위하고는 좀 다르죠 저희가 위에서 했던 거 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버튼을 저희가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버튼을 만들 때는 독서 여부에서 이것만 이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페이지 편집 위치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페이지 위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 왜 안 나오냐 그렇죠 목표 달성 여부 두 번째 두 번째 걸 선택하고 그 다음에 편집할 페이지가 속성에서 독서 여부 그 다음에 이제 달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했음이라고 해서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죠 예 운동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그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복제를 해서 여기는 우리가 운동했음이죠 운동했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 페이지가 우리가 달성을 한 것을 완성을 시켜야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 소관 기록 같은 경우가 여기가 추가가 안 됐네요 왜 추가가 안 됐을까요 제가 소관 기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소관 기록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를 추가를 안 했습니다 소관 기록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소관 작성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료를 하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데이터를 다시 확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했음이라고 누르면은 여기 오늘의 소관 작성이라고 해서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변경하고 내용들을 좀 채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했음을 누르면은 독서 달성이 추가됐고 그 다음 운동했음을 누르시면은 모두 다 달성이 되면 달성 여부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는 이제 영어권 못했음 독서 못했음 운동 못했음 그러면 미달성으로 채워지겠죠 그러면 그 달성 여부에 따라서 이 그래프도 변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선은 제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뭐 체크박스로 만드셔도 되고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달성하는 목표 달성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이렇게 자동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